안녕하세요. 빌딩 지하 횡주관 고압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대형 식당이 있는데 상태가 너무 안좋고 역류하니까 고압세척을 의뢰한 겁니다. 현재 지하는 텅텅 비어있어서 작업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대형 식당이 있습니다. 1층에 대형 식당이 있습니다. 2층에 대형 식당이 있습니다. 1층에 대형 식당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